고흥군 의회가 지난 10일부터 지난해 고흥군이 발주한 공사와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무원 횡령 사건이 감사원에 적발된 이후여서 군의회의 행정 감시 기능에 대한 의원들의 각오나 주민들의 기대치도 높은 상황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이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한 마을 쉼터를 군의회 의원들이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부실 시공은 없었는지 행정사무조사 기관에 돌아볼 것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도로 개설과 농로 포장, 하천 정비, 경로당 리모델링, 선착장 준설과 재해복구 등 사업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고흥군이 발주한 시설공사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2,680건, 전체 사업비는 3,22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고흥군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정해 현장 조사에 나선 사업은 천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500만 원이 넘는 보조금 사업 57건, 사업비만 384억 원입니다. 부실 시공 정도에 따라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사업비 환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조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군의회 의원들이 두 개반으로 나눠 일주일 동안 서류 검토와 표본 선정을 거쳐 현지 확인 조사를 하는데 최근 3년 동안 이 같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매년 60여 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의 공공근로수당 횡령 사건이 감사원 감사에 드러나면서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나 사무감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회기가 아닌 경우에도 이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 일정을 좀 늘려서 수시로 행정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고흥군의 자정 노력에 의회의 철저한 감시 기능이 더해져 민선 8기 고흥군정의 청렴도와 신뢰도가 보다 향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